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을 끝자락에 듣는 빗소리 이곳에서 따서 주시는 가을 밤을 알타리를 뽑으러 갑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쌍둥이 도마라고. 원래 내가 농사지면 다 아까운 거에요. 너무 사귀했어. 그래도 회사지면 같은 사람은. 동생 다 갔다 가야지. 나쁜 거만 먹지. 원래 전문적인 농사지면이 아니라. 장사꾼들은 뭘. 전문적인 농사지면. 그나마 사려고 했더니 안 사도 되겠네. 도단 사야지 했는데 뭐. 그냥 먹을만하네. 그래도 그렇게 심어야 되겠다. 일주기 난리하니. 배추. 그래도 먹을만하네. 통은 나올 것 같은데.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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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에 일주일에 한번. 개밥을 주고 옵니다. 시골에는. 빈집들이 많아지고. 주인 없이. 개와 고양이들만. 살아가는 집들이 많아졌다. 겨울이 초입이라도. 겨울이 초입이라도. 잡초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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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초입이라도. 고춧가루. 젖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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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의 긴공. 시골에선. 겨울이 한가하다고. 누가 그랬던가. 시 퍼트리기 전에. 연락처. 이제 손주로. 소주를 하려고요. 겨울이 또. 시고 퍼트리기 전에. 죽기 전에. 시고 퍼트리기 전에. 시고 퍼트리기 전에. 으 자서 올려야겠다 음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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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물에 걸린 시래기 모양이 됐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뽑은 알타리로 김치를 만듭니다. 김장때 남았던 젓가락. 김장때 남은걸로. 김장때 남은걸로. 김장때문에 남은걸로. goddamnedsentin rum- 김장leri différence. 김장땅이ман 키港 1개'm 김장땅이igten 전 era. 깨소한 김 którego 입장때 감자 매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땅 김장땅 página 관자 projetert 2020 Silent 일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presence in the world. 극여진 잘 부탁드립니다. 포장지상 나의 반응은... 힉힉 모짜렐라 어... 야! 고구마 마치 오늘 샐러드 햇빛 샐러드 햇빛 샐러드 샐러드 햇빛 샐러드 햇빛 샐러드 햇빛 고춧가루 아니, 근데 지난번에 완전 밤이었거든, 밤 맛 요만한 건데 그런 단호박은 처음 봤어 밤맛 나는 단호박이 따로 있나봐 큰일이 얘는 별다 응? 입천장뒤어 냄비에서 건조해야 돼 마탕같이 쫀쫀해질 수도 있어 마음속에 바람을 해본다 이게 원래 단호박이 황산화 때문에 좋긴 한데 벌레같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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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깊어가는 계절은 잡초를 거르듯 뽑아 간직할 수 없다. 한글자막 by 한효정